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상담 길라잡이, 중등 1학년 보라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어 친구관계에 걱정이 많습니다. 친구관계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바쁘셔서 보라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십니다. 또 학창시절 친구관계가 다 그런거야 라고 보라의 나약함을 탓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보라는 나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건가 하는 생각에 힘이 듭니다. 주로 밤이 되면 이러한 기분이 더 심해서 호기심에 시작된 자애가 반복됩니다. 자애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3학년 보라는 성적 고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보라가 어릴 적 공부를 잘해 기대가 컸던 부모님은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보라를 나무라십니다. 보라는 이렇게 혼이 나면 화가 나서 부모님과 싸우고 방에 들어가면 어차피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기는 틀린 것 같고 내가 사라지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요즘 보라는 SNS에 사라지고 싶다는 글을 자주 올립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학생이 학교에서 갑자기 토시나 붕대 등을 자주 하고 있나요? 자애를 하는 학생은 계절과 상관없이 긴팔을 선호하고 더운 날씨에도 반소매 옷을 입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피부를 반복적으로 긁거나 딱지를 떼어낸 듯한 상처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상처나 부상 등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도 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슬프다고 하거나 충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혼자 고립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살 사고를 하는 학생은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표현이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죽음에 대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약이나 끈 등 자살에 관련된 도구를 모으기도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보라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해 행동과 자살의 개념, 특징,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해 행동이란 죽으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해를 주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해 행동은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해 행동의 예시로는 날카로운 물건 등으로 자기 몸에 상처내기, 피부에 글자나 그림 새기기, 자기를 때리거나 핥히기 등이 있습니다. 자해 행동의 특징에는 전염성과 중독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은 인터넷을 통해 자해 인증샷 등의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학생들이 자해 행동을 통해 집단 내 소속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중독성은 반복적인 신체 손상으로 통증의 민감도가 낮아지며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해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계절에 맞지 않는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 손목 밴드나 붕대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 면도날과 같은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일 때 자해 행동의 위험 신호로 인지하고 학생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살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자살적 행위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청소년기 자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청소년기는 격동적인 신체적 정서적 변화, 정체성 혼란, 학교 생활과 학업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입니다. 둘째,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거나 보호자나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피암시성이 높아 연예인이나 자살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살의 위험 신호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신호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말,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없어지면 모두가 편안해지겠죠? 등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동적 신호로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이나 자해를 한 흔적이 있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끼는 물건을 주변에 나누어주며 정리하는 행동, 잦은 지각이나 조퇴에 결석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신호는 학생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별,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을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 주세요. 학생과 면담하기 전, 선생님이 먼저 긴장을 풀고 의연한 자세로 학생과 대화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힘들었을 학생의 심리적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학생에게 15도 정도 몸을 기울여 솔직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해 주세요. 면담 중 비판이나 충고를 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힘들었을 학생의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둘째, 자신의 자해 행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해하는 학생에 대한 개입 전략은 학생이 자신의 자해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통찰을 얻고, 회복에 대한 힘을 얻어 자해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그치고 비난하기보다는 학생이 자신의 자해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대화해 주세요. 셋째, 자살이 우려되는 학생은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해 자살 시도 학생에게는 위클래스와 연계해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에 학생이 선생님과 연락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주세요. 학생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지지 기반을 형성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세요. 자살과 같이 학생이 위험한 경우는 비밀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위클래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등 상황에 맞게 연계해 주세요. 학교 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을 위해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보살피며, 선생님은 언제나 너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 과거 자살 시도의 경험, 가족력, 지지관계가 저조하거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입원을 권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선생님께서 소진되지 않도록 선생님 자신을 잘 챙기고 돌봐주세요. 평소 선생님은 자신을 돌보기보다 학생들을 돌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소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상태를 자주 돌아보시고, 하루가 끝날 무렵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며, 오늘의 나는 괜찮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살 사고를 가진 학생의 보호자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자해나 자살 소식을 들은 보호자는 흥분되고 불안,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면담 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고 걱정이 많으셨죠? 오늘 이 자리는 보라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함께 의논드리고 싶어 뵙자고 하였습니다. 와 같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요즘 보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취약한 학생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진짜 죽으려는 마음보다는 너무 힘들지만 해결 방법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를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감을 줍니다. 오랜 기간 자해 경험이나 자살 사고가 지속되어 온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만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 상담이나 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어떻게 자녀를 도와주면 좋을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는 가정에서 자녀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잘 알아차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자해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훈계보다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시고 보호자로서 돕고 싶은 마음을 전달해 볼 것을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비치된 약과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가 잘 먹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혼자 두지 않기를 실천해 줄 것을 안내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교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자해를 알게 된 경우 혼자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학생의 자해 호소가 있는 경우 선생님 스스로 소진되어 학생을 돕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돌봐주세요. 필요한 경우 선생님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학교 모두가 해결에 집중하고 조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자해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역할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책임자, 부장교사, 선생님이 함께 보호자와 학생을 만나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 자해 원인을 탐색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감정조절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자해 행동을 멈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들을 소개하고 연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해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12세에서 14세에 자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생 동안 14에서 21%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안도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자기 처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심을 얻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해 증상의 의학적인 원인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자살의 경우로 보면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학적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신경학적으로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해 심리치료는 되도록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고 지지적인 놀이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해에서 자살 의도가 동반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질문하고 개입하여야 합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좌절감, 절망감이나 외로움이 심하다면 비자살성 자해가 아니라 자살 시도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지평양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호흡이완, 근육이완 등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충동성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비난을 하는지 등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지지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학생 상담 기간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 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건강 자문위 마음 건강 자문위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연결을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